일단은... 화면이 너무... 너무 불구하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재, 갓세븐 영재입니다. 엥? 누구? 누구임? 갓세븐 영재입니다. 어... 영재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썼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스케줄 가기 전이기도 하고 그... 그것이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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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회사에 뭐 볼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어... 브이 앱을 켜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아침에 운동하고 왔다가 쁝! 내 운동하고 왔다가 운동하고 잠깐 회사에 와가지고 그리고... 어... 이제 뭐 볼일을 보고 이제 갈건데 제가 이제 2시까지는 볼일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 조금만 할건데 좀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밥은 먹었... 겠죠? 저... 저기 시간 많이 드세요. 어... 어... 2시까지 잖아요. 원래 대부분 2시까지 아닌가요? 그쵸? 2시까지가 점심시간이잖아. 여러분들 밥을 꼭 챙겨먹고 음... 점심 먹었어요. 저도 사실 안 먹었어요. 저도 그 커피만... 딱 먹고 있고 지금... 음... 여러분들은 꼭 밥 잘 챙겨먹길 바래요. 알겠죠? 아, 그 셔츠... 아! 맞아요! 저 이거 스피링탑, 이거 저희 콘서트... 그... 셔츠에요. 저희... 저희는 아직도 킵스피링 중이랍니다. 아직도 돌고 있어요. 돌고 있기만 해요. 아 아파라 어쨌든 그 여러분들은 어 밥고 챙겨 먹고 그 뭐야 그 밥 어쨌든 챙겨 먹어요 밥 챙겨 먹고 또 뭘 해야 되냐 어 너무 찝찝하잖아요 제가 이거 알려준 적이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방이 찝찝한 방이 이런 날에는 되게 방이 엄청 찝찝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일러를 틀고 방에 보일러를 전부 다 틀어놔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뽀송뽀송해지는단 말이에요 뽀송뽀송해지는 순간 그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때 청소를 하면 이제 먼지가 너무 잘 닦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 끝나고 한번 보일러를 켜놓고 그 다음날 이제 청소를 한번 쓱 하면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너무 덥다 싶으면 에어컨을 켜고 알겠죠? 역시 살림 잘하며 고맙습니다 살림을 제가 딱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한테 다 주워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다 지금 주워 들은 거예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운동도 하고 나와 결혼해 그거는 대체 노노 안 되는 일 오케이 유노 아람쌤 오케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는 아이돌 라디오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뭐가 하고 싶어? 가장 코로나 끝나면 가장 먼저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저는 콘서트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놀고 싶네요 빨리 영재야 저메추 해줘? 저메추 해줘? 저메추 해줘 저메추가 뭔 말이에요? 저는 요즘 줄임말이 잘 저메추라는데?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는 있잖아요 저녁 메뉴는 너무 이제 그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또 너무 과하게 먹고 자면 이제 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걱정하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살도 찔 수도 있고 저녁에는 과하지 않게 치킨? 치킨인데 그 있잖아요 구워서 나오는 치킨 아 여기는 그냥 말하면 되잖아 굽네치킨 오케이 굽네치킨 먹어요 아 여기도 안 돼? 그 구워서 나오는 치킨 그 그 거기 거 먹으면 좀 나름 저는 나름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요 영어를 읽을 수 있습니까? 저 영어 읽을 수 있어요 오케이 컴오 맨 뉴티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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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랑해 오케이 오는 저녁은 닭이네 오는 저녁은 치킨이 닭 스크린샷을 위에 포즈해주세요 오케이 형제가 컴 어 잘 모르겠어요 아랍어로 말할 수 있냐? 아랍어를 아랍어로 뭐가 있을까요?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오케이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Say hi to philippine 하이 philippine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운동 빡! 보이시죠? 운동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잠깐 회사에 왔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좀 더 할 수 있네요 오케이 달디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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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i to philippine 하이 브라질 오랜만이야 long time no see 저의 대학 입학 10월 보고 싶다 행운을 비워려줄 수 있나요? 제발 붙길 붙을 수 있어요 인생 한방 Let's get it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을 하고 왔어요 운동을 하고 말 왜 이렇게 빨라요? 아 저 말이 너무 뻔한가요? 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놀아가지고 좀 흥분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가새 분들 그리고 다른 팬분들 이런 노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될 때도 있으니까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오시면 이제 그분들 위주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앨범을 홍보해 드려야 되고 이제 그게 우선이니까 제 말을 조금 많이 죽이는 게 있죠 내 남자친구는 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널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그 난 그 없이 살 수 있어 무슨 말이지?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영지 오빠한테 왜 답장 받는 게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운 듯 방금 답장 받은 듯 고3 아가새 학교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어 지금은 수능 기간이 맞죠? 수능 기간인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찮아요 공부할 수도 있죠 어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네요 일단 전화를 받아야 되나? 잠시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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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제 와이피요 내 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아티스트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거짓말 없는 방송 사소한 방금 TMI 봤죠? 어 엄청난 TMI였어요 그냥 통화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저는 이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점심 맛있게 먹고 어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어 그 뭐야 날씨도 좀 그렇지만 어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게 바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가봐야 돼가지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내가 더하고 싶지만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해요 아가새 어떻게 어 감사합니다.